섹션 1에서 4까지 풀카운트 섹션 3 암 액션 있는데요 왼발 뒤로 가면서 손은 오른쪽으로 향해 주시고 시선은 정면이지만 얼굴은 측면을 보여주세요 두 손은 클락클락 두 번 오른발도 뒤로 가면서 반대로 손을 뻗어주시고 시선 정면 보면서 얼굴은 측면 보여주세요 손 클락클락 두 번 해주시고 얼굴은 측면을 보여주시고 한 발씩 하실 때는 니팝을 하면서 반대쪽 방향으로 손을 해주시고 코스터 하면서 스윕해 주시면 됩니다 태그는 총 두 번 나옵니다 오른발부터 워크 투게더 하면서 박수하셔도 되고 또는 오른발 왼발 워킹하신 다음에 진행하셔도 되고 세 번째 오른발 왼발 하면서 박수 같이 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리스타트 네 번째 월 16 카운트입니다 1&2 3&4 5&6 7&8 스텝 하시면서 박수 두 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 두 번째 리스타트 구간은 여덟 번째 월에서 6시에서 시작합니다 1&2 3&4 5&6 7&8 1&2 3&4 5&6 7&8 1&2 3&4 n으로 해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엔박을 추가해서 뒤에 박수 하신 다음에 뒤로 뺑 락 리커버 한번 하시고 오른발로 락 리커버 하신 다음에 왼발에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바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리스타트 두 번에 태그 두 번 나오는데 정면에서 놓았을 때 처음에 두 번째 월 끝나시고 뒤에 6시 방향에서 태그 한 번 박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리스타트 정면 무대에서 놓고 세 번째 3시에서 태그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6시에서 두 번째 리스타트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무책시다 저와 함께 같이 영상 보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